울산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청운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여부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청운고에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작업에 들어가 최근 평가를 마쳤지만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 가운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